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코코너스프레드를 엄청 바른 생크림 크루아상입니다 이 코코너스프레드는 홈플러스에서 4,990원에 샀구요 크루아상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12개에 4,780원에 구입했습니다 음료는 우유에요 잘 먹겠습니다 잔뜩 발랐어요 제가 스프레드 바르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스프레드가 아삭아삭하게 씹혀요 아삭아삭해요 진짜로 설탕 많이 들어간 화이트 초콜릿 식감이에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중복 조합 중복 조합 죄송합니다 중복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조합 너무 맛있어 설탕 덩어리가 분명해. 쨔잔 휘핑크림을 뿌렸습니다. 맛 업 업.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. 맛이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.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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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음... 소리가 나요 맛있다 음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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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다음날 홈플러스에 달려가서 다섯개 정도 구입했는데요 한 3총 정도를 못쌌거든요 그 3총은 지금 아른거립니다 좀 무거워도 참았어야 했어 엄청 무거웠어요 다섯개 샀는데 이것저것 사다보니까 이거 어우 우유에 얼음 넣으면 우유에 얼음 넣으면 안 밍밍하냐고 하시는데 안 밍밍한데요 제가 좀 둔한가봐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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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음